해외에서 얼마 이상 사오면 그 세종류가... 자, 저요? 저요? 아니, 이거... 아니, 뭘 서운하게 만든 거 아니야? 모플리가 얘기하잖아? 나 이클린 팬이야! 너는 영화사 감독님 얘기면 잘 듣고 아, 나 진짜... 그래, 모플리 얘기 좀 들어! 모플리 얘기 좀 들어! 서운하다... 뭘 서운하다, 야! 진짜 서운하게 해, 너! 자, 처음 내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가위바위보 해볼까? 뭐라고? 너도 반말하냐? 야, 가위바위보 해볼까? 뭐라고? 야, 너는 왜 반말하냐? 야, 너는 뭐야? 야, 너는 뭐야? 야, 넌 뭐야? 이 공을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하는 거야? 야, 지가! 지금 지가 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니야? 이거 석진영, 석진영! 공화패션! 이거 석진영, 석진영! 공화패션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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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이거 석진영 공화패션이야, 이거! 진짜로! 아, 이거 석진영 이렇게 입었어? 완전... 어떻게 입었는데? 아, 석진영! 석진영 해외 갈 때 이렇게 입어, 진짜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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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안 돼요? 어떻게 입었는데? 너무 더 잘 입었어요. 더 잘 입었나요? 너무... 너무... 너무 안 해... 아, 나 진짜... 이제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, 공필이 섭섭하겠더라 야!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오해야, 오해야! 되게 열심히 해요! 진짜 열심히 하죠, 그쵸? 진짜 농담 아니고 되게 열심히 해! 나 몸 깜짝 놀랐어! 칭찬한다! 내가, 내가 한 아침 찬잔 안 하잖아! 공짜, 멈춰서! 얘 요즘 놀면 뭐하니 진짜 열심히 해! 진짜 너무하니! 야, 공필아, 여기 안 알아! 똑같이 열심히 해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! 아니, 아니야! 어디서 머들먹거리기만 하고 아프다고 막... 빼달라고! 걔 거기 고정하려고 얘가 진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1820점이라 지금 200점 모자르대요 1820점이라 지금 걔가 모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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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분위기 좋았잖아 아니 이거는 그냥 느낌으로 가야겠지 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마이너스 2200점이었대요 그래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00점이 이제 된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직 멀었네 왜 호들갑이야 죄송해요 왜 호들갑이야 대가로 더 맞아요 야 게임 끝난 줄 알았어 저게 때리는 무기예요 맞는 무기예요 설명드릴게요 이때 정도 없잖아 아 이거 좀 민망하게 냉강하니 어르신한테 아 이거 진짜 배수들도 있는데 왜 혼내니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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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춘이 이제 황갑을 바라보고 있어요 괜찮아 뭐 니가 할 얘기 있는데 내가 끼어든 게 잘못이지 뭐 괜찮아 괜찮아 형들 그렇게까지 하지 마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야 그러면 강도나 뭐 이런 게 좀 약하겠네요 네 지속신 씨 맞네 힘쓰는 거 없겠네 일단 뿅망치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소소한 게임들을 소소한 게임들을 소소한 게임들을 자 말을 야, 계획이 있어서 회사 안 했니? 뭐 아기자기는 이런 걸로 표정되지 그냥 지나갔던 게임들 좋아! 알려보자! 좋아 좋아 누가 우승할지 몰라서 저희가 이름표를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아, 저게 뭐야? 저게 뭐야? 저거 되게... 근데 엄지의 금 아니야, 엄지의 금 아니야? 야, 네가 써주자 21년 SBS 러닝맨 진짜 대상 대상 축하한다 아니, 엄지발파랑 손가락 많이 닮았네 엄지발파랑 손가락이에요 자, 순수 쇠로 만든 네 야, 이거 뭐... 그만해, 지락 진실부터 아니, 손밀부터 해요 손밀 너무 안 한 것 같으니까 애드립이 없을래요? 예, 예 머리 맞아가지고 애드립이 없어 애드립이 없어 애드립이 없어 야, 너 죽을래? 걱정돼가지고 애드립이 없어 애드립 좋은 캠핑 좀 해달라고 쓸 거고 질문 드리면 일단 답은 해주세요, 그럼 등동댕이입니다 일단 답은 해주세요, 그럼 등동댕이입니다 무조건? 아무거나 등동댕이요 아, 무조건 등동댕이요 아, 이게... 아,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아, 무조건 등동댕이요 아,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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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, 전소미 씨 어차피 어차피 말씀하실 때 여자 성우분 목소리가 나갈 거니까 아, 저 내 목소리를 미리 내주세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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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렇게 할까? 얘기를 해 이런 거 센스거든 이게 이거 냉동 돌려온 거 진짜 맛있거든 만두 이런 거 아, 혁찬 아니야 내 등동댕이요 내가, 내 등동 산 거야 그러니까, 옛날에 우리 덤뉴면 상품 때 이거였는데 아, 아니야 아니야 에이 씨 아니야, 못 필요해, 아니야 그거는 못 봤어, 그때 아니야 아니야 그거 받은 거 다른 사람 줬어갖고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산 거야 이거 집에 진짜 쿠팡이 내가 내역서도 보여줄 수 있어 진짜 의심할까봐 니네잖아! 아니 너네 아니야? 너야! 나라고? 너야! 아니야 아니야 맞아 상관없어? 옵션으로 당한 거니까 1점 추가된 거예요 여기 넌 왜 존댓말 하냐? 감 좀 해봐 넌 왜 존댓말 하냐? 감 좀 해봐 아니 쟤! 정통!